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래간만에 밤에 혼자 이렇게 찍어 보게 되네요 그동안 많이 실방하고 생활하고 또 영상 찍고 또 다육이 키워간다고 좀 바빴어요 나머지 시간을 이제 몸 때문에 휴식한다고 건강 때문에 휴식한다고 휴식하는 것도 바빴어요 이건 오늘 심은거에요 차주전자가 너무 이쁘는데 딴게 심겨져 있다가 만손초를 오늘 실방할 때 뽑았거든요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멋지죠 예 색깔도 차주전자가 색깔이 이뻐서 생각보다 이렇게 볼록하니까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얘는 주스나이에요 오늘 참 좋은 일도 콩나물한테는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모두 살다보면 다들 있는 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콩나물이 좀 더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있는 일이었지만 특히 아프고 난 다음부터 좀 더 남에 대한 감정이나 그의 아픔을 더 세심하게 보고 또 함께 아픔을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아파 보니 얼마만큼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또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다육개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약간 치료 과정에서도 많이 회복되고 또 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기 건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노력을 하는 삶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는 첫째 에너지와 그 한류가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여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한 게 전혀 없었어요 참으로 힘들어 가지고 지금도 병상에서 정말 그 어역상실과 무기력정에 빠져 있으면서 고통 속에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콩나물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남한테 숨기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했었나 돌아보고 돌아보고 했을 때 나를 너무 어두움 속에 방치해 두고 나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육개를 키우면서 이 자보는 원래 한몸이었어요 자보는 한몸이었고 뭉쳐져 있었고 색깔도 화려하게 오래 먹어서 묵은둥이였고 색깔도 화려하고 엄청 아름다웠어요 엄청 아름다워서 이 묵은둥이는 그대로 심어도 된다고 해서 심었더니 여름에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서 조금 제가 얘는 바깥에서 키우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방 그늘에서 키워야 될 아이인데 그렇게 묵은둥이고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 그렇게 밖에서 키워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었는데 여름을 지나고 봤을 때 완전히 돌덩이처럼 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가 다 하협해지면서 엄청나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딱딱한 아이들을 하나씩 떼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딱딱한 아이들이 하협도 졌을 때 엄청 딱딱하게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보를 보면서 콩나물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고 화려한 색깔을 띄고 또 보기 좋게 자라 있었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계속 너는 그렇게 잘 자랐으니 강한 햇빛에도 잘 이기겠지 하고 돋던 애가 마냥 강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하나가 있을 때에 그 위험과 아름다움이 엄청 나섰는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뗐어요 뗐을 때 떨어지는 것도 엄청 딱딱하게 힘들게 떨어졌고 이걸 따듬는 손도 많이 아팠어요 딱딱하고 또 조금 약간 끝도 날카롭고 오래 묵은 둥이라서 그래서 제가 떼고 싶진 않았는데 떼야지 살 수 있으니까 다 떼고 나서 다 보니까 지금 보면 건강해 보이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죠 중간 아이들은 다시 잎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중간에 이런 부분들 색깔이 있었고 또 묵은 둥인 아이들은 다 떨고 내고 중간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남들의 건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딱딱하게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굳어져 있어서 그것을 떼어내고 또 분리해 낼 때 많은 시간과 또 갈라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건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렇게 다 떨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되지만 새롭게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 자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남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이 조금 덜어내지고 약간 분리되어서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남기에는 나쁜 건 정리하고 덜어내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 아프고 힘들지만 자신을 잘 다시 정리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새삭이 나고 그 새삭이 또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또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멋진 물도 들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나타낼 거예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약간의 시간은 필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더 이제 나를 가다듬고 다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업두샤예요 완전히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고등빛을 띄면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엄청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에 파묻혀 있었고 이걸 이제 식물로 아는 사람들은 죽었겠지만 모른 사람들은 지나쳤겠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렀는데 얘는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이예요 다육이까지만 직서광선을 피해야 되는 아이예요 똑같이 다육이지만 어떤 아이는 햇빛이 너무 강한 걸 싫어하고 어떤 아이는 햇빛을 강하게 받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르죠 그래서 잘 씻어서 다듬어서 덕잎을 떼내고 해서 심어줬어요 그래서 새롭게 탈바꿈이 되고 새순이 나고 있어요 저는 애한테 크게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상처받을까 그냥 이렇게 심어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본 거죠 특히나 이 작은 아이들은 더 많은 상처와 약함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살지 죽을지 몰라서 이 아이처럼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건강하게 잘 자랐죠 우리도 버려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돌보심에 따라 우리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안정된 곳에서 편히 쉬고 있고 내 몸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있으며 멋지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지만 콩나물이 주소와서 심었는데 집 안에서는 잘 안됐지만 바깥에서 햇빛 먹고 물 먹고 바람먹고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됐어요 애는 다시 바람먹고 물 먹고 하는 또 그런 환경으로 나갈 거에요 우리도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 나아지면 또 세상과 부딪혀봅시다 그래서 힘들며 다시 휴식하러 옵시다 그러면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싱싱하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 돕더니 이렇게 만선초가 아주 건강하고 두껍게 멋지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같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야 힘내 이런 것보다 콩나물도 진행 과정이고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우리 힘내서 이 식물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내 몸을 주스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약간 쉬는 시간을 이렇게 쉬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며 이렇게 색깔이 돌아오고 또 다시 새순을 내면서 멋진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또 다시 성숙되어지고 내 삶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한번 또 하루를 감사히 살아 봅시다 사랑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